네, 오늘 국내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가 좀 이렇게 물량을 좀 털어내면서 지수가 좀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날에도 오르는 종목은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내볼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BN 골드 김태훈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사실 오늘 지수는 좀 아쉬웠다고 하지만 우리 빌드업 희망주들은 전체적으로 너무 행복했잖아요. 네, 오늘 드디어 많이 행복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이나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여러분께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LIG 넥스원. 사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어요. 일거래일만의 저희 1차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LIG 넥스원 저한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잠시 신분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하루 만에 일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도 왜 앞으로 방산주를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서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가 뚫고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후속주들도 같이 군집성을 보여주면서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주도 업종 가능성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차 목표가까지 더 지켜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20만 8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 잠시 살펴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도 매니저님께서 분명히 이 종목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드디어 갔네요. 그러니까 5월 23일에 편입을 해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 이번 달 발표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없는 자리에서 깔아두고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 파는 전략. 어떻게 보면 제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자라는 전략에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리뷰를 좀 도와드렸었는데 이 꾼비라는 종목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제일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일부 이런 정치 테마로서도 같이 좀 부각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는 안 됐고요. 이번 주에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은 더 보되 만약 어떤 정책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반착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말고 우선은 조금 급등 나왔을 때 파는 전략이 사실 맞다. 그런데 방송의 특성상 제가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는 하지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6,850원 그리고 익절가는 6,100원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바로 리뷰를 좀 도와드린다면 SL 3차 목표가 오늘 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SL이나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들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SL 3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솔직히 4차 목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면 5차, 6차, 7차 계속할 것 같아가지고 방송상에서는 제가 3차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추후에 공개방송 통해가지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이런 것들 공개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이런 종목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드업을 위해서 시장 재료들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재료들은요. 가장 중간에 LIGNX1. 우리 오늘 수익 크게 냈었던 종목이 가장 중간에 보이고요. 이 와중에 맨 위쪽에 두더지. 지난 금요일 방송 때 두더지로 한번 크게 웃었는데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 김태윤 매니저님 성함도 있잖아요. 항상 저희 가끔 시청자분들께서 이 판 안에서 김태윤 매니저의 이름을 찾아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김태윤 여깄다 이렇게 찾아주시던데 이제는 두더지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 두더지는? 하필이면 제 이름보다 두더지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태윤 전문가라고 하면 못 알아보실 것 같고 두더지 전문가라고 하시면 뭔가 약간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저를 좀 잡아버리실 것 같은데 아무튼 두더지로 활동한 첫날부터 LIGNX1 급등주를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어가지고 기분 좋은데 오늘도 두더지 전문가로서 또 약간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김태윤 전문가도 응원하시겠지만 제 세컨 캐릭터 북해죠. 두더지 전문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제가 그동안 유럽 정세가 약간 불안하다. 그리고 미국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업종에 주목을 해보자.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나 아니면 방산 쪽을 최근에 많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오늘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다른 2차전지나 아니면 일반적인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이 쉬어갈 때 방산 쪽 LIGNX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방산주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관련해서는 인도 IPO 관련된 이슈 부각받으면서 화신이나 SL 이런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하이브릿차 관련된 종목, 코리아이포티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거든요. 그 뜻은 지금 시장 자체는 뭔가 불확실성으로 산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약간 그게 어떤 불확실성일지라도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또 공략지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투자 전략, 탄탄한 전략이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탄탄하게 빌드업 시나리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볼게요. 네, 마이너스 하나 있네요. 저희 항상 보면 세 번째 재료에는 뭐랄까 이런 매크로 이슈라든지 금리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았어요. 이번 세 번째 재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요즘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좀 감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악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좀 약히 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약간 심리를, 센티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만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료 꼼꼼하게 골라주신 것 같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인터배터리네요. 최근에 배터리 쪽 조금 뭐랄까 약간 빠지는 분위기인데 배터리 관련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오늘 배터리 관련주 하나 편입을 할 거고요. 오늘 사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추세 자체가 돌리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LG 앤솔에 대한 목표주가 하향 수식뿐만 아니라 이런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블록들 이슈 어떻게 보면 약간 업황에 대한 부분들 투심을 개선시킬 만한 이슈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위축시킬 만한 요인들이 많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주가 자체가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정말로 이 업황에 대한 투심 자체가 개선이 됐었을 땐 조금 더 탄력성이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인터배터리가 인터배터리 2024, 유럽 2024가 조만간에 또 개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부 관련된 종목들도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선택을 해보면 2차 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첨단 배터리 쪽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 쪽 관련된 종목들이 그만큼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는 만큼 오늘 이 공약주도 추세를 좀 돌리고 있는 종목이다. 두더지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재료, 인터배터리 위 두 번째 재료 한 층 더 빌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요. 46 시리즈네요. 이게 어떤 거죠? 사실 좀 기운이 빠졌죠.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46 시리즈다. 자동차 BMX의 시리즈가 아니고요. 4680 배터리나 아니면 4680 배터리나 이런 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원통형 배터리 쪽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인터배터리에 대해서도 또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 종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종목 맞고요. 지금 방송을 계속 레일경제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이미 좀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인터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특히나 우리가 이런 실리콘 연극재 쪽 가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셀 형태의 배터리 쪽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4680 배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또 새로운 또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이 기업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재료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재료는요. 유럽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장의 흐름을 나스닥이나 S&P500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 정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 자체는 우선은 저는 달러화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최근에 유럽 내에서 이런 정책,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러화의 가치가 급등라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채권 금리도 내려가겠지만 달러 인텍스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는 시장은 유럽의 정세 불안 쪽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 정치 불확실성 관련된 이슈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 해석을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 유러화의 가치가 하락을 했었을 때 채권에 대한 수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약간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공개 방송이나 녹색밴드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두 더 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오늘의 종목은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TCC스틸이라는 기업이 니켈 도금 강판 쪽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독점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동국산업도 니켈 도금 강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9월 달부터 관련해서 니켈 도금 강판 양산 예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터베터리 데이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특히나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추세 자체가 상당히 지금 차트를 잘 돌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은봉이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장중에 또 8%대 급등이 나와준 만큼 인터베터리 쪽 관련해서 시장은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만약에 우려감이 조금이나면 완화가 된다면 오늘 버텨졌던 업동이 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새로운 기업에 대한 리레이팅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8,95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매니저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은 없고요.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서 많은 실시간 자료 등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음식류 업종이나 그쪽만 좋아하고 있었는데 저는 방산 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녹색 밴드, 김태윤 검색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소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roandra squad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olf